풀페이 테마 전자결제 해먹고 도망간 주식인데 한번 보자 프레임이 아직도 222% 붙어있고 350억짜리 회사 올해는 턴우라운드 했는디 회사의 자산은 217억정도 유보율이 220% 140억 회사가 망한 회사는 아니여 들고 가라 그래 이 자리는 번전을 항상 가니까 1200원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라 그래 지금 자리에서 더 살 수 있으면 사라 그래 물 타라 그래 물 타는데 어디서 타냐 오일선 있지? 오일선 이 평소는 오일선 우상향 틀 때 사라 그래 오일선 우상향 지금 오일선이 내려오고 있지 오일선 우상향 시 매수하라 그래 오일선 끄덕웅 inco mer 한글자막 by 한효정